네, 갑시다. 과학자들, 어디에 있는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are working, 일하고 있죠. 뭐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면 새로운 제너레이션, 세대, 무의 세대, 소울즈업, 군인의 세대를 위해서 대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군인들은 결코 느끼지 않죠. hungry, 배고프게 느끼지 않고 tired, 피곤하게 느끼지 않고 afraid, 두려움, 두렵게 느끼지 않죠. 그들은 뭐 할 수 있을 거냐면 치료할 수 있을 거죠. 그들의 자신의 운듯,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 거죠. 그들은 건너뛰는데, 건너뛰게 될 텐데 어디 건너뛰게 될 거야? 건물을 건너뛰게 되고 avoid, 피하게 될 텐데 blink, 초하를 피하게 되겠죠. 네, 이런 군인들은 심지어 되는 거 어떻게 될 거야?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래. 너는 계속 추측할 수 있니? 그들이 누군지를 내가 추측할 수 있니? 네, 이게 들어갈 자리 사는 게 몇 번? 1번 1번, 그죠? 답은 2번이라니까 좀 이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로봇 군인들이래. 로봇은 더 이상 더 이상 모모하지 않다. 노론고 하면 더 이상 모모하지 않다. 더 이상 다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science fiction plan 공상 과학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B번에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B에 들어가면 그는 패드 래프트 어디에 떠났어? 영화 스크린을 떠나서 전쟁터로 들어갔는데 근데 어디로 들어간 거야? 배틀십 전쟁터로 들어가게 된 거죠. 무서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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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예를 들면 미국은 이미 사용했는데 뭘 사용했어? 다우스로 수천 대기 로봇상 있죠. 이랍과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갑자기 또 남한도 아마도 사용할 텐데 로봇을 또한 사용할 거래. 남한은 한국은 plan 계획하는데 뭘 계획하냐면 놓을 걸 계획하고 있죠. 로봇 경비병을 놓을 걸 계획하고 있죠. 어딜 따라서? 모델 국경을 따라서 모아이 북한과의 퓨저널을 따라서 노을 생각 있는 거지.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be concerned about 하면 모모에 대해 걱정하자죠. 몇몇 사람들은 걱정하죠. 로봇을 잃고 걱정하죠. 로봇이 레코라니스 인식할까? 인식할까? 차이를 모사의 차이 친구와 enemy 적사의 차이를 구별할까? 그 동안에 배틀 전투 동안에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로봇이 네 디펜드 윤동하면 의존하다. 그런데 송태야 의존되다. 그러겠죠. 로봇이 의존될 수 있을까? 네. 뭐하기 위해서 테레이 프롬비 하면 테레이 프롬비 하면 네. A와 B를 구별하답니다. 구별하다. 그래서 스쿨버스와 땡크를 구별하기 의존할 수 있을까? 의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땡크와 스쿨버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 쌤셋 아마도 모모처럼 보이더라. 이 쌤셋 아마도 뭐처럼 보이냐면 로봇이 아날레디 준비되지 않았대. 네. 뭐하는데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한 important 중요한 decision 결정을 yet 아직은 하는게 준비되지 않은 것 아직은 빠르다 아직은 빠르다는 말은 언젠가 하겠다는 얘기네 1번 2번 이외의 미친 분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친 분의 아직 좀 빨라 보인다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 텔레스코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디테일한 것 행성의 표면에 디테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주로 뭐하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다고 보이는 인비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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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나 투행간이 하시나 그러나 나이브라더가 티브를 켰단 말은 티비가 켜진 거죠 송태제 티비가 워슨 턴드 온 켜진 거죠 모의에서 나이브라더에서 송태화는 기억나시죠 비동사 플러스 PP가 송태제 하귀 역시 태재 acy ال gia other 양 양 양 양 아멘